스마트 스터디 스마트 스터디는 유아동 교육, 게임, 애니메이션을 서비스하고 유통, 제작하고 있는 글로벌 컨텐츠 기업입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만드는 핑크퐁 시리즈는 노래로 놀면서 노래로 배우는 컨셉 아래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컬러풀한 색상과 톡톡티는 아이들이 따라하기 쉬운 가사를 통하여서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기본 편당 1에서 5분으로 구성되는 핑크퐁 시리즈는 총 5개 국어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시한 스마트 스터디의 첫 RPG 게임인 몬스터 슈퍼리그는 550종에 이르는 스타몬을 포획하고 이거를 기르는 게임이고요. 일본 앱스토어 1위를 비롯하여서 전세계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추구하는 가치는 게임이든 교육이든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기존의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 위주의 사업 분야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오프라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근간으로 하는 핑크퐁 시리즈 외에 도서, 3D 애니메이션, 퍼펫 인형을 활용한 영상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설립된 미국 지사와 중국 상해에 설립된 중국 지사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의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는 유쿠, 360, 샤오미 등의 스토어를 중심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텐센트 비디오 및 각 지역별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해 나감으로써 그 영역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국가에서 저희와 함께 할 도서 유통사와 유치원 프랜차이즈사를 찾고 있습니다. CS 파트너스틸 das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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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